3개월 새로운건지 죽은건지 모르겠어요 돌을 던져볼까 오오 살아있어 와 살아있는거야 큰개네 큰개네 살아있는거네 미안해 잠깨워서 계속 차 아이고 살아있는거네 와 되게 많아요 제대로 구경하려구요 신발 갈아신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 엄청 크다 오 오 크다 물이 쫙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1시간 동안 계속 더 빠질거구요 그래서 좀 보러 왔습니다 뭐가 있나 뭐가 있는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가벼운 신발 신고 왔다가 계속 깊숙하게 희한한것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다보니까 신발이 좀 불편해서요 신발 갈아신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직 주무시고 있구요 큰 개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거 보아야지 다시마 다시마가 너무 두꺼워서 너 거기있어 오줌마 거기있어 오줌마 아이고 미끄러 자 앞에 낚시하는사람이 있고 오늘 좀 바람이 부네요 다시마 다시마가 그냥 엄청 두꺼워요 이건 미역이겠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온적이 없었는데 오늘 멀리 들어와봤습니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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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거 뭔지 모르겠어요 흠 여기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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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 아우 여기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뭔가에서 뭔가에서 뛰어봤는데 와 살이 이렇게 아우네요 그냥 와 갈병이 살이 그냥 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와 이렇게 노오랗고 전복같아요 전복같이 생겼어 전복은 아니죠 전복은 아니죠 전복 아니죠 전복 아니죠 모르겠네 아우 살 아우 아우 되게 맛있어 보여요 아우 달빙이는 다리 굿 낙 이런 것 이거 엄청 크다 여기 속에 엄청 큰거 들어있는데 물 막 쏟아내네 차가워 희얼하게 생긴 것도 있네 소 혓바닥 같이 생겼어요 오래 별게 다 있네 재밌네 재밌어 신기한게 너무 많아서 저기는 완전 성게 성게 천지네 큰 조개 큰 조개 있는데 아우 미끄러 여기 진짜 성게 있다 밤성 성게 이게 말똥성게라 그랬나 어제 유튜브에 봤는데 여기 성게가 하도 많아서 찾아봤는데 여기 말똥성게네 그죠 응 죽은지 오래된거 같아 다시마가 그냥 너무 굵어 엄청 커 지난번에 말린거 그냥 바로 앞에서 주워갖고 말렸는데 이거 여기 깊숙이 안에 들어온거 하고 비교하면 물도 맑고 오우 이것도 뭐야 시원하게 생겼네 이거 붙어있는거 같아 딱 붙어있네 오우 싹 오므라드네 그냥 오우 다섯배로 쭉 오므라드네 와 저기 많네 이게 먼게는 아닐텐데 오우 오우 시원하게 생겼네 뭔지 모르겠네 바다공부도 좀 해야되겠다 동물의 광고 그렇게 많이 봤어도 저런건 본 기억이 안나는데 이건 뭐죠 이게 또 먹는건가 대부분 먹는거겠죠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 해초류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단백질도 많고 활성산소도 억제하고요 무기질 무기질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몸에 좋은게 많다고 합니다 단백질도 단백질도 오우 이것도 뭐 샘물인거같은데 시원하게 되어있네 야 아우 미끄러워 조심조심 아이고 한발씩 이렇게 갈길을 만들어놓고 갈길을 만들어 놓고 갈길을 만들어 놓고 바로밟아 아이고 아이캐아이캐아이캐아이캐 어디갔었지 아까? 제 차는 저기 있습니다 오우 어 성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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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되게 많아요 제주도 갔을때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 갔을때 해녀분께서 그냥 하나 먹어보라고 해서 딱 까주신거 하나 한번 먹고 그 뒤로 한번도 먹어본적이 없는데 아까 본거고 이거 뜬거 아닙니다 시원하게 생긴거 되게 많네 막 눈물나네 여기 또 있네 아까 그거보다 더 커 근데 이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게 어우 지금 완전 이것도 있고 이런것도 있고 어떻게 다른건가요 이런거 하고 요거 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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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정대역에서는 이 타시만 말려서 팔면 은퇴자금 충분할거 같은데 여기 있는것만 따서 말려서 팔아도 도대체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희한한것들 생전처음보는것들도 많이 보구요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와아 네 이거 땄어요 하나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다시마 맨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맨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여기 있는 거 다 따서 시청자 분들한테 다 나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인거 아시죠? 진짜 맛있다 배고파서 그랬네 진하지도 않아요 하나 더 안짜고 되게 맛있네요 아삭아삭 이번엔 진짜 아삭아삭 내 뱀은 supreme 나는 내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최악의 감사합니다.